안녕 안녕하세요 예쁘네 이 놈 주워줄래? 같이! 훨씬 나아! 훨씬 나아! 이 춤, 러리에 준비했어. 누나는 안경 안 쓰는 게 더 부드러워. 또 밥 못 놔. 그러니까 이렇게 비실비실하지. 너 멘탈이 그렇게 예쁘다며? 내 마음으로 움직인 건 네가 처음이야. 너 그렇게 예쁜 건 반칙이다. 여기 있을 줄 알았어. 비주가 되어 줄래? 한국어로 뭐? 아이니. 뭐 아이니? 뭐 아이니? 뭐라고 해? 피곤해? 피곤해? 피곤하지? 부드러운 게 필요하네. 지금 끝이. 푸러스 고러. 상대!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